이 문제 실력업입니다. 2차 함수를 묻고 있습니다. 최소값 16일 때 실수 K값을 구하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그러니까 X를 대입한 함수값이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함수값, Y값이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은 함수값, 즉 Y값. 그것은 바로 치역이 되겠죠. 정의역을 대입한 함수값. 치역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려주면 이런 제한 조건에서 그려주면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2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X제곱 마이너스 4K X가 될 것이고 완전제곱식 필요한 거니까 절반의 제곱, 플러스 절반이니까 4K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없던 걸 더했으니까 빼주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죠. 그러면 2배 분배시켜요. X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될 것이고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8K의 제곱.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 표준형으로 바꿀 때 여러분이 봐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음? 그때 A로 묶어.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있겠고 여기에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빼기 절반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을 빼주고 없던 걸 빼줬기 때문에 이걸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없던 걸 더했기 때문에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그랬을 때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개시켜주면 A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블라블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C라고 할게. 이걸 별이라고 할게. 별.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별. 이게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아닙니까? 그런데 대칭축은 뭡니까? 이 꼭지점의 X값. 바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축의 방정식. 이라고 선생님이 이건 공식으로 알아라.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난 이것을 공식으로 알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식을 잃어버렸으면 지금처럼 완전제곱식을 풀어야 돼. 기억나시죠? 친절합니다. 다시 한번 증명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라.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공식으로 딱 생각한다라면 X는 공식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의 계수 2. 그 다음에 1차 앞의 계수 마이너스 8K. 딱 해주면 뿌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사이 2K. 바로 X는 2K.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K를 딱 대입해주면 그때 꼭지점의 Y좌표는 2K 콤마 대입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8K 제곱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 2K를 딱 집어넣어.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나온다고. 이게.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선생님은 앞으로 공식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으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렇게 한 점에서 책정까지 거리되는 공식. 뭐 이런 아주 기본되는 공식들 있잖아요. 조점 사이 거리되는 공식. 기울기 공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완전히 푸는 것도 알고 계시겠고요. 좋아요. 그럼 이 그래프는 최고차의 양수니까 R을 볼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X가 얘가 2K가 됐을 때 얘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8K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야. 제한된 범위. X가 3 이상이야.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이 이쪽으로 올 때. X가 3이야. 대칭축보다 왼쪽에 올 때.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2K에서 최소값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3이 커. 2K가 커. 이 3이 2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 2K보다 X가 3이 더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2K가 크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즉 K가. K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최소값이 얘야. 그 최소값이 얼마래? 16이래. 그럼 계산해봐. 얘가 16이다 이거지. 그럼 K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2다 이거지. 아니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선생님 이거 실수 K라고 했잖아요.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되는 값은 존재치 않아. 그럼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지.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3이 2K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려. 주악. 대칭축이. 여기가 X는 2K야. 그럼 3이 어디 있어? 3이 이쪽에 있는 거야. X는 3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X가 3 이상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최소값은 뭐야? 3을 대입한. 이게 F3.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얘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럼 F3을 대입해 주니까 9, 2, 18. 빼기.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3, 8, 24. K. 얘가 얼마? 1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항 시켜주면 이건 2가 될 것이고 이건 24 K가 되는 거니까 K는 얼마? 바로 24분의 2.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 K값이 이 조건에 맞아? 바로 2분의 3보다 K가 작아야 돼. 2분의 3보다 K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10분의 1은 2분의 3보다 1점보다 작겠지. 이게 내가 구할 정답. 이 문제의 정답. 됐어요? 응. 다시 한 번.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구하셔야 돼. 대칭축을 구하셔야 돼. 완전적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공식 마이너스 2분의 B 공식을 쓰던지 바꿔놓고 그래프를 그려. 대칭축을 모르니까 3보다 크 하나 같을 때와 3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쪼개. 그 조건에 맞는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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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